자 여러분 거기 304페이지 촉탁등기입니다 304페이지 페이지 304의 무슨 등기 촉탁등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촉탁등기가 뭐예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공소가 권리 주체로서 하는 촉탁등기 강공소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촉탁등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답 같은 거 있죠 답을 잘 이해해 주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법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압류나 이렇게 압류나 압류나 뭐예요 압류나 가압류나 이 가처분 등기를 해요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있죠 경매 이런 거 경매 자 이게 촉탁등기에요 촉탁등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등장할 때 앞에서 다 이제 배웠던 얘기에요 다 배웠던 얘기는 뭐냐 하면 1번 줄 지문에 나왔던 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촉탁을 한다 치죠 촉탁 네 촉탁한다 치게 되면 우리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본 개념이 뭐였냐면 어디에서 자 이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등기소로 뭐예요 등기소로 만약에 이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를 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뭘 촉탁한다고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지적 뭐예요 소관청에서 이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뭐한다는 얘기에요 등기소로 촉탁해요 무슨 등기를 부동산 표시 표시 변경 등기를 뭐한다는 얘기에요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토지 소유자가 개인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자 대장상 뭐예요 자 답을 대로 고치죠 그 대장을 첨부해갖고 자 첨부해갖고 뭐하게 되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상에 뭐예요 토지 표시하고 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촉탁에서 소관청의 등기소로 뭐하는 건 촉탁하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나 대로 바뀌어라고 이렇게 촉탁하는 거니까 굳이 뭐예요 굳이 뭐하고 등기부와 뭐예요 등기부와 이 대장의 뭐예요 대장의 무슨 표시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뭐하더라도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 불일치하더라도 불일치하더라도 뭐하지 말라는 게 이거 각하지 말라는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여러분이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거기 자 그 305페이지에 거기 보충 그래서 매순이 인수하지 못하는 부동산 부입에 관한 기입된 게 말소 이렇게 써 있죠 그 개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누가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무슨 등기에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 무슨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이렇게 돼있다 이게 저당권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자동권 등기가 만약에 뭐예요 이순인권자가 또 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누가 이 갑이 이 을이란 사람이 갑이 돈을 못 바꾸면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죠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뭐예요 자 누가 병 정의란 사람이 경락대금을 안답하면 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뭐예요 등기소에서 자 등기소에서 자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 들어가면 여기 뭐가 들어와요 이제 여기 2번 뭐예요 이미 경매가 들어오죠 이미 경매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정의 경락당 안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세 가지를 촉탁해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3번 누가 앞으로 이 뭐예요 정의 자 경락인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각을 원인해서 이제 자 소유권 취득했다고 그럼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 경락인이 뭐예요 경락인 경락 받은 사람이 자 매수자가 부담을 이렇게 이런 기입등기 다 뭐 해줘야 돼 이거 다 말소시켜줘야 된다 아니게요 말소시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첫번째 이미 경매를 뭐하고 이거 이미 경매를 3번 2번 2번 이미 경매를 뭐하고 이걸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두번째 자 4번 무슨 등기 이든 등기 원인을 매각을 해서 누구 정 앞으로 소유권 등기 해주고 그 세번째 경락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이런 부담기입등기 있죠 다 이 사람들은 뭘 받으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배당 절차를 받으니까 이거 말소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자 거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부담기입등기 말소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촉탁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을 갖고 이제 봤을 때 첫번째 가압류가 갖춰있죠 가압류나 뭐예요 가압류나 뭐는 가처분 등기 있죠 가처분 등기 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모든 권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의 가압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의 가압류 가처분 있죠 자 부동산 일부에 안되지만 모든 권리는 뭐가 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소유권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이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이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이든 그 다음에 뭐예요 임차권이든 있죠 이런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자 등기 목적이 뭐예요 보존이 있죠 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설정이 있죠 그 다음에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멸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제한 등기가 있다 처분제한 등기 자 그러면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든기 지상권 뭐예요 보존 등기 안되고 지상권 설정 지상권이죠 그러면 이런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처분제한 등기 자 가압류 자 이게 한 문제예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지상권의 가압류 가처분 다 가능해요 그럼 이차권 몇 권대 뭐예요 한매권 채권에서 한매권 있죠 한매권의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왜 한매권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유지분 있죠 공유지분 공유지분에 대해서 이 공유지분도 하나의 권리예요 소유권의 일부니까 공유지분의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가압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죠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금지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걸 머릿속에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가압류가 뭔가 하게 되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자 방금 얘기예요 금전채권이 있죠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돈 달라고 채무를 이행해달라고 소송하면서 그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그게 가압류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압류가 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압류가 어디에 법에서 어디에 이렇게 쓰는 것인가 시험문제 나와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걸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압류가처분은 항상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소등기에서 배웠지만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말소는 뭐예요 단독으로 말산다 그거 배웠던 얘기니까 그렇게 봐주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 몇 페이지에 309페이지 이신청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보자는 게요 이신청에 대한 개념을 보자는 게요 자 몇 페이지에 309페이지에 뭐에 관한 얘기다 이신청에 관한 얘기다 이신청에 관한 얘기다 자 그럼 이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 사물 처리에 있어서 결정과 처분이 부당하다 이게 부당하다 그래서 등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 결정처분이 있죠 부당한 뭐에 대해서 부당한 결정과 뭐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싶은 사람이 뭐 하라는 얘기니까 이신청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결정 어떤 처분이 부당하냐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자 한마디로 등기를 각한 결정이 부당하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부동산의 등처분을 겨부해 주는 게 아니라 B땅에 뭐예요 B땅 걸 주자 뭐예요 B땅 걸 주더라니까요 너무 뭐예요 처분이 부당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부당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된 자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이신청 규정에서 민사소송이나 행장소송에 의해서 간편한 구제 조치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죠 요건 그래서 등기관의 결정처분이 부당하다 결정처분 각하결정 등기부연론 겨부 등의 거부처분 있죠 그래요 그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당한 결정처분인데 이 부당한 결정은 뭐예요 소극적 부당이 있고 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적극적 부당이 있다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소극적 부당이 있고 적극적 부당이라 하는 게 있다 그니까 자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자 법 몇조 29조 1호부터 1호부터 자 11호까지 무슨 사유가 있어요 각하사유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각하시죠 각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각하사유는 뭐예요 여튼간에 자 뒤에 뭐라고 각하했다 무슨 말이 앞에 나오든 간에 뒤에 뭐가 나오면 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일의신청이 각하는 거 자 한마디로 뭐냐면 왜 각하하느냐 관할 입원 등기를 각하했어요 관할 입원 등기를 각하했으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공부하니까 관할 입원 등기는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왜 그 등기를 각하하느냐 왜 그 사람은 뭐예요 관할 입원 그런 거 몰라 내가 내가 등기하러 갔더니 각하해 그럼 뭐예요 억울하지 그럼 니 자 니 니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법원 가서 판단을 받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적극적 부당은 뭐예요 받지 말 등기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받지 말 등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등기가 뭐가 됐다고 실행이 됐다고 하고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두 가지로 판단해 봐야 돼 왜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자 29조 1호 하고 뭐예요 2호는 이건 절대 뭐예요 절대 뭐이니까 등기관이 직권만 써야 되죠 근데 왜 말싸지 않냐고 이거 두 가지는 두 개니까 2 2 2 2 3 안 하다니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11개에서 2개 빼면 나머지 뭐예요 자 3호부터 몇 호까지는 11호까지 있죠 11호까지는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이렇게 실체 관계가 뭐하다면 관계가 부합이 된다면 이건 뭐할 수 있으니까 유의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민사소송 문제예요 이게 판례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 왜 꺼놨고 만약에 뭐예요 누구의 동의 없이 동의 뭐뭐의 없이 동의 없이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첨부하지 아니하고 있죠 이렇게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니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소송 문제지 2인청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넘겨보시면 몇 쪽에 자 거기 그 자 여기 자 309페이지에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이 부당하는 결정과 처분과 ㄴ 번 있죠 자 그거 ㄴ 번 있네 거기 결정 또는 처분의 부당성에서 줄쳐보세요 자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 여러분 그 2인청은 2인청은 그래도 요즘 책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별표합니다 별표 좀 해두시고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으로 구별되는데 소극적 부당은 법이 사무처리를 하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경우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 부당은 뭐예요 법이 사무처리를 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을 뭐예요 규정한 것을 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을 등기를 실행한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등기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각한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11개 해당하면 다 2인청하는 것이고 적극적 부당은 등기를 실행했던 등기부를 만들지 말 거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뭐예요 자 1호와 2호는 뭐예요 절대 무효인데 직권말사하는데 왜 말사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이 경우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구분건물이 있어요 복도와 계단 이 복도와 계단은 구조상 공용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조상 공용부분은 어 말 그대로 뭐예요 구조상 공용부분이니까 그 공용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쓰는 것이죠 근데 뭐 이 복도와 계단을 뭐예요 등기 해달라고 어떤 데미 신청을 했고 1번 이걸 보존등기 해줬어요 보존등기 말단 된 얘기예요 그럼 왜 여기 이해관계인들이 왜 이 등기를 말사하지 않냐고 2인청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디귿번 주첩입니다 결정 또는 처분의 판단 신청이 있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판단의 신청을 기준으로써 2인청 사위로 하는 것이지 신사실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증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처분실을 이 처분실을 뭐해서 처분실을 기준으로 이 처분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처분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처분실을 기준으로 해서 뭐하는 것이지 이 신청을 하는 것이지 이 사위로 어 이 기준 이 사위로 인청하는 것이지 절대 자 뭐라고 새로운 사실 신사실과 뭐하라고 신증거를 모아서 뭐하면 안 된다니까 인청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신청을 자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처분에 이 인청하려면 뭐라고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처분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위를 할 것이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로 모아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이해관계 있는 자의 신청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각하당한 것은 각하당한 당사자만이 각하당한 당사자만이 이 인청을 하는 거에요 각하당한 당사자만이 이 인청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등기 실행했으면 이렇게 등기를 실행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인데 왜 이놈이 뭐에요 이게 자기 거라고 철저벙 쳐놓고 못댕이 하면 이 사람들 억울하지 그래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은 누구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이 채권자 대인청할 수 있는 채권자 있죠 그 사람이 이 인청할 수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기억은 뭐에요 기억은 이 인청자는 당의 결정 처분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자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 인청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죠 각하당했으니까 등기부가 안 만들었으니까 자 제3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당사자만 하는 것이다 이제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해서 등기상 등기 실행했으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자 제3자가 있다 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 인청이 절차에요 이 인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자 이 인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뭐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등기를 뭐 했어요 각하당했죠 이 각하당한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에요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지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 인청 기간 있죠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기간은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 왜 만약에 뭐에요 이걸 뭐에요 이거를 자 복도와 계단을 뭐에요 이 등기를 해줬죠 이거를 뭐 해달라고 말 쳐달라고 이 인청을 60일까지 하라 그러면 60일 지나면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여튼 이익이 내난 계속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인청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럼 신청서 있죠 이 인청은 자 이 신청은 뭐에요 어디다 하는 거에요 지방법원에 하는 거에요 법원에요 자 근데 이 뭐라고 이 신청서는 뭐에요 이 신청서는 자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하는 거에요 이 신청서는 자 이건 네 글자죠 네 글자니까 지방법원 네 글자죠 신청서는 뭐에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 다른 말로 이 신청서는 다섯 글자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세 글자 홀수 홀수에요 짝수 짝수에요 이 신청은 또 짝수 관할 지방법원 그렇게 내기도 해요 짝수 짝수 뭐에요 홀수 홀수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 거기에 이제 그래서 제가 줄 치세요 신청은 자 당의 지방법원 네 글자 짝수 짝수 이 신청서는 뭐에요 등기소 이 신청서 다섯 글자 등기소 세 글자 홀수 홀수 그 다음에 기간 제한없다 줄 치세요 기간 제한없고 이익이 있나면 언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행경제 효력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집행경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집행 뭐에요 집행 정지 뭐가 없다 효력이라 하는 것이 없다 무슨 얘기에요 집행경제 효력이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당연히 당연히 등기사무가 정지되는게 아니다 뭐가 정지되는게 등기사무가 뭐하지 않는다는게 정지되지 않는다는게 그러니까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으니까 뭐에요 갑하고 저당권 경영권 각하당 하죠 이 갑과 우리 당사자가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냈어요 자 관할 등기에서 등기관제 받아갖고 니네 신청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각하된게 자 문제가 있는거 같다 잘못했다 하게 되면 뭐하면 되요 자 상당한 처분을 해요 자 이런식으로 뭐한다고 상당한 처분을 한다 이 상당한 처분을 하게 되면 뭐냐면 등기를 각하했으면 등기를 받아주면 되고 등기를 실행했으면 뭐에요 자 이렇게 등기를 실행했으면 자 뭐하면 되요 직권말씀하면 된다 이게 상당한 처분이에요 근데 자 만약에 뭐에요 자 이렇게 이유가 이유가 있다 아니게요 니네 신청서가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뭐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 아니게 이유가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뭐하면 된다니게요 자 3일 이내에 송부해요 자 3일 이내에 뭐한다니게요 송부를 한다 어디로 송부하는거에요 지금 어디가서 하라고 지방법원 가서 뭐에요 하라고 송부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지방법 지방법원은 뭐에요 자 이건 비성사건에요 원고와 피고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게 비성사건이니까 당연히 뭐에요 지방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자 뭐에 봐여서 자 지금 뭐에요 이 신청에서 결정 내려야 되죠 자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라고 이유가 뭐라고 없다 이런 식으로 뭘 내려야 된다는게 이거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유다 이유다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집행경기 회력이 없으니까 등기사무가 정지되는게 아니니까 갑이 돈이 필요한거야 갑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일단 저당권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얻으려고 부동산을 담보로 쟁하고 저당권 능기를 하는데 카카당 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지금 금방 구도 나왔고 뭐에요 채권자가 몰려오는데 그래서 자 이 갑이란 사람이 또 누가하고 병이란 사람하고 또 뭐에요 저당권 능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신청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뭐 이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인청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않으니까 이 등기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뭐에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슨 문제가 순위 문제가 생겨요 순위 문제가 순위 문제가 왜 얘가 먼저 신청했으니까 얘가 이 순위에 되는데 어 이 순위에 되겠죠 카카당학도 얘 등기 받아주면 안되죠 그래서 이제 뭐에요 그래서 이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뭐에요 법원은 결정 전에 뭘 명해요 가등기를 명한다 가등기를 가등기를 명하니까 이 가베 부동산에 가베 부동산에 가베 부동산에 여러분 이게 조금 뭐에요 내용이 어려울지 모르는데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왜 처음 들을 때는 잘 몰라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보면 아 그 얘기였구나 라고 어느 날 갑자기 민법도 듣고 여러 감옥을 듣다 보면 이 머릿속에서 자 나름대로 이제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 듣고 뭐에요 왜 나는 모르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당연히 모르지 어떻게 법을 처음 하는 사람이 한 번 듣고 이해가 돼요 자 하여튼 여러 번 듣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에요 이 가베 부동산에 1번 무슨 등기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죠 갑 그죠 그럼 어디에다가 을구에다 1번에서 뭐에요 1번에서 누구 앞으로 이 을이란 사람 앞으로 먼저 계약을 맺었으니까 저당권 뭐라고 설정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줘요 누가 앞으로 해준다고 을 앞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집행경기 회력이 없으니까 2등기 받아주라니까 등기사무가 정지된 게 아니니까 2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 이렇게 받아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자 이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요 이 법원에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아 니네가 이유가 없다고 뭐에요 3일 이내에 우리한테 송부해왔죠 송부해왔어요 3일에 송부 그러니까 등기법은 등기법은 뭐에요 대체적으로 1 아니면 3이야 등기법은 1 아니면 3 1은 뭐에요 부동산 표시변경 1개월 3은 뭐라고 3은 뭐에요 인간명 3개월짜리 자 모든 공부는 3개월이고 그 날 여기지 뭐에요 어디에 자 지방법원에 3일 이내에 송부한다 1 아니면 3이에요 자 1 아니면 3이에요 그러면 이유있다 니네가 이유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유있으니까 등기를 받아줘라 이게 등기를 등기를 받아줘라 이게요 등기 받아줘라 하게 되면 나중에 가등기하는 뭐에요 저당권 설정등기라는 본등기를 하게 되는거죠 그럼 뭐에요 이 저당권 의리 1순위고 얘가 2순위가 된다 아니죠 근데 이거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한다니까 이거 말설 필요 없어요 왜 가등기 아무리 본등개도 중간추문등기 말설 안한 이유는 양립이 되니까 말설 필요 없다 아니죠 근데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뭐에요 항고 제항고 있죠 어 제항고 얘기인데 거기까지 볼 거 없고 하여튼 그래서 시험문제에 필요해서는 이렇게 뭘 받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법원이 이렇게 법원이 뭐하기 전에 결정후가 아니라 결정 전에 뭘 명해야 된다고 가등기를 명한다 아니 가등기 명한다 가등기 명한다는 얘기 그렇구나 자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글자 짝수니까 신청은 항상 지반법원 아니면 관할 지반법원 짝수 짝수고 신청서는 뭐에요 홀수니까 등기서 아니면 뭐에요 관할 등기서 홀수 홀수 이렇게 마셔야 돼요 이걸 좀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재작년에 났던 게 이제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물론 이유가 없다면 어디 3일 이내에 뭐 한다고 법원에 송부하는 거지 이 신청인한테 송부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송부해준다 아니겠고 절대 뭐라고 집행경제 효력이 없어요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리 그 부동산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이인청을 받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 저당권을 신청해 보면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으니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효력이 없다 절대 뭐가 없고 기간의 제한이 없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항상 뭐에요 이인청은 처분실을 기준으로 해야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모아갖고 나중에 뭐에요 그런 자료를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거기에 310페이지 있죠 310페이지에 자 거기에 2번의 기간과 효력 받고 등기간의 조치 있죠 그래서 기업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인청 이의가 있을 때는 상당한 처분한다 그랬고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3일 이내에 뭐에요 법원에 송부한다 그랬죠 똑같아요 거기 니은도 뭐에요 자 우리는 각하했으면 받아주라는 얘기고 완료됐으면 뭐에요 그 등기 직권말사라는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311페이지 관할지방부원의 이인청 전에 뭐에요 관할지방부원의 인청이 전에 뭘 한다고 가등기를 명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동그라미 여부 인청에 대한 관할지방부원의 결정과 항고 이유가 있을 때는 이유가 있다면 상당한 처분하고 이유가 없다면 뭐에요 자 항고 제항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자 거기 기록명령이라고 수 있죠 그거 우리 뭐에요 30년번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개념에 양립이 안된다면 양립이 안된다면 뭐에요 뭐하라는 얘기니까 기록명령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1번에 그런 말 써 있죠 등기인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인청에 관해 관할지방부원의 등기기록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에요 기록명령 이렇게 명령 가등기를 명한다 이런 식으로 가등기를 하라 이렇게 명한다 기록명령을 명하죠 그런데 기록명령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것은 권리전등기 기록명령에 했으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뭐에요 3자한테 권리가 이전되면 뭐에요 쓸 수가 없겠죠 3자한테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임차권 기록명령에 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이미 동일 부분에 뭐가 있으면 같은 용인권이 있으면 뭐에요 등기하면 안되죠 아 그래요 그런데 다하처럼 뭐에요 말수등기 기록명령에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발생하면 안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뭐가 안되면 양립이 안된다면 아무리 기록명령을 내봤자 자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없다는 얘기에요 근데 자 거기 3번에 기록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은 자 소유권 유전시청에 각하 결정에 대한 인청에 대한 관할 법원의 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에 뭐가 있다고 근조단계가 정리된 것 같은 기록명에 따른 등기가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그죠 그런 것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기록명령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기록명령 상관없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양립이 되면 기록명령을 받을 것이고 양립이 안되면 뭘 받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기록명령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건 이해만 해주세요 이건 잘 안나와요 우리 법에 30년 우리 체험에 30년을 한 번따뿐이 안나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자 거기 문제 있죠 어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관의 결정처벌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로 하게 되면 1번 자 아까 그랬죠 이의는 뭐가 없다고 집행경계 회력이 없다 그죠 자 기억은 뭐에요 틀린거에요 절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진구를 하면 안된다 그랬죠 신사실심정고 있다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자 모두 틀리고 니은도 틀리고 자 등기관의 결정이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인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법원 네 글자 이인청 네 글자 이거 맞는 얘기죠 틀린게 아니죠 ㄷ 빼고 니은은 뭐에요 등기관의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하는게 아니라 3일 이내에 어디 보내요 이거 법원으로 보내니까 그 4개 중에 ㄷ만 빼고 4개 중에 못 빼고 ㄷ만 빼고 3개가 틀리니까 ㄱ ㄴ ㄱ 몇번이 3번이 답이겠죠 그래요 그 얘기 하여튼 그래서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30일에 최근에 30일에 까지 30일에 나온거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줄치고 얘기했던거였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봐달라 아니게 자 벌칙과 거기 부동산 등기법의 벌칙은 등기법상의 벌칙은 과태료가 없어요 과태료가 없으니까 그냥 자 부동산 표시변경 부동산 표시변경 1개월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쓰고 없어요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까 시험문제 잘 안나오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이의신청까지 보시고 여러분 좀 그 등기법이 등기법이 참 어려워요 하여튼 그래서 지적을 좀 신경써서 지적을 꼼꼼히 계속 반복해서 10개 이상 맞고 등기법은 안되면 강론이라도 좀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강론이라도 그래서 반 정도를 맞아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기본소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